우리 김정순 가수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멋쟁이 네남자 그리고 천나 언덕 이렇게 두 곡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. 김정순의 무대입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떠나 입맞춤을 해주는 남자 이 품에서 박해 앉은 멋쟁이 네남자 발로 너로 젖혀있을 때 뭐가 나 주지요 사랑하는 장이야 내 면을 못게 살아요 내 남자니까 오늘 밤 또 내 품에 아니 헌쟁이 내 남자 하하하하 아침에 눈을 떠니 입맞춤을 해줘 난 남자 내 품에서 감쾌한 짓 멋쟁이 난 남자 배로 힘들어 지쳐있을 때 꼭 안아주지요 사랑한 남자야 맥렬을 듣게 살아요 삐삐리루 뚜루뚜뚜 내 남자니까 오늘 밤 또 내 품에 아기야 학쟁이 내 남자 삐삐리루 뚜루뚜뚜 내 남자니까 오늘 밤 또 내 품에 아기 학쟁이 내 남자 오늘 밤 또 내 품에 아기 학쟁이 내 남자 오늘 밤 또 내 품에 아기야 학쟁이 내 남자 학쟁이 내 남자 학쟁이 내 남자 학쟁이 내 남자 나의pruch 나의